2. 왜요? 근데... 정말 예쁘시네요, 현진 씨. 진짜 내 스타일인데. 네? 계속 저런 얘길 하죠, 이제. 그 순간... 넌 어쩜 먹는 것도 이렇게 이쁘냐 보는 사람 설레게 나랑 사귀자 나 줄 거 있어 뭔데? 뭐야 빨리 얘기해 줘 짜자잔 오늘 무슨 날이야? 둘만 보면 너무 좋은데 너를 사랑하는 날들 중 하루? 서연아 너는 나에게 기적이야 내 남은 삶도 기적으로 만들어 줄래? 나랑 결혼하자 지금 남친 있어요? 어쩔건데 어쩔건데 들이대라고요? 야! 조그만게 나부러? 에이 내가 누나보다 훨씬 크거든요 그냥 나한테 오면 안 돼? 내가 더 많이 사랑해줄게 we want to come to 사랑해 아 화장 다 지워져 뭐 어때? 예쁜 모습 보여주고 싶단 말이야 KBS 조이 KBS 조이 KBS 조이